와우 와 유유 너무 대박 포스 있어요 유유 에버블루에서 광택이 나네요 각국에는 정말 칼 같네요 이게 K-POP 최고의 신인이다 소화기다 소화기 모든 노래를 다 소화하시네 네 뭐 감사하구요 소화기다 소화기 소화기 에버블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고 볼게요 온다 아이안씨 아이돌 라디오는 어디서 방송될지요? 온다 아이안씨 아이안 지금은 아이돌 자체방비 시간입니다 아이안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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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안씨